예 여의도 프리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치원과 스몰로원의 퍼플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해 고마워요 대박나라 흥해라 중맹만 놔도 좋겠지 저처럼 형이 이번에 형 봤을 거 알죠? 오케이 네 터지게 지기 전에 빨간 파란 노란색의 저 신호등 달리다 보면 모두 보랏빛이 되거든 그것을 넣어보고 싶어 You know how we do 이 방이 가시기 전에 I'm gonna make you 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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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캠 쏘란씨 반갑습니다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인사할게요 저기 이따 너 찾아갈 거 같아 전화하면 나와 그냥 너도 하나 찍어야지 말하기 바랏